옆에도 이렇게 제품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.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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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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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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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네요. 귀엽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들어오니까요. 이렇게 밭대기로 많이 키우시네요. 일반 다육이들 밭대기고요. 미인종류도 있고, 창종류, 여러가지. 네, 여기는 이렇게 룰마도 많이 키우시네요. 그리고 창밭대기. 일일이 이름은 얘기할 수 없고요. 네, 창밭대기. 네, 창밭대기. 뒤쪽에도 예쁜 거 많이 키우시네요. 창밭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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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창밭대기. 창밭대기. 창백대기. 창백대기. 청양고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